강진군의 인구가 20년 전에 비해 40% 가까이 줄었는데요. 이 같은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강진군이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강진군 병역면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이상준 씨 부부. 3년 전 서울에서 강진으로 내려왔는데 군이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새집을 장만하고 근처에 카페까지 차렸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없지만 푸근한 동네인심과 병영성, 함해기념관 등이 있는 지역의 성장성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한때 5만여 명이었던 인구가 최근 3만여 명까지 떨어지자 강진군이 대대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천지구와 금곡지구 등의 2000세대의 전원주택을 조성하고 350동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농산오촌 유학 입주민이나 귀농귀촌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주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7세까지 지급합니다. 강진만 갈대공원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관광객 5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쌀규리 3차 산업 연계를 위한 특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일자리와 인구를 늘리는 것이 민선 8기 강진군의 최우선 정책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очественно 잘 하긴 해요. 멍청해 보세요.